핫셀블라드 X2D 100C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PG 상태입니다. 일단 8매 촬영이 되고 촬영이 늦어지는 버퍼로 인해 약간 늦어지는 모습 다시 촬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오른쪽 하단에 원형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비트 설정에서는 초당 3.3매의 연속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번에는 JPG 단독 촬영이었는데요. JPG를 RAW 플러스 JPG로 14비트 촬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매를 촬영하고 촬영이 늦어졌는데요. JPG 촬영 같은 경우는 14비트 설정에서 JPG가 60에서 90메가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16비트 RAW는 200메가를 살짝 넘는 정도, 14비트에서는 180메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량이 큰 기종이기 때문에 연속 촬영 지속 능력도 느리고 연사 속도 자체도 느린 편에 속하는 기종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비트 설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16비트 RAW와 JPG 촬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매 정도 촬영이 되고 멈췄는데 16비트 RAW를 설정하게 되면 연사 속도가 초당 3.3프레임이 아닌 약 느낌상으로 한 1매에서 2매 정도, 초당 1, 2 정도의 속도로 연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저장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사 속도 느리고 지속 능력 없는 기종이지만 1억 화소의 15스탑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원하는 초고화질 기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